무 무 맛있어? 무 먹는 거 처음 봐 빈티나게 진짜 문세 오빠가 어떻게 됐을까? 네 걱정이나 해라 문세 오빠 많이 기다리시죠?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많이 드십시오 뭐, 맛있을 거 없나요? 잠시만요,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상황이 좋아지면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 군인으로서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지만 저희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건 핑클은 저희들의 영원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은 지켜주십시오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이 순간 핑클의 팬일 뿐입니다 저기 식사 중에 죄송하지만 사인 좀 네 아, 이름이... 네 네, 감사합니다 네 사진 한 장만 네 네 김민경 예 빨리 카메라 예 잠깐만 이것도 필요하실 거 같아 이거 정말 제가 심... 정말 필요했던 거 멋지게 찍어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 선배님 저기요 천수 아